아 귀가 시커멓게 한번 쏟아질 것 같습니다 엄청난 먹구름이 지금 앞에 몰려있네요 아마 호부가 쏟아질 것 같은데 앞이 안보이게 시커멓게 몰려있습니다 시커멓게 몰려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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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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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은 하늘이 열려있고 지금 앞쪽은 먹구름으로 인해서 비가 쏟아지고 시커매지고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3분이고요. 네, 잔동, 번개도 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점점 빛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주 시커멓게 안보입니다. 사임넓게 안보입니다. 사임넓게 안보입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차들이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승용차들은 가다가 서버린다 이렇게 어차피 소나기는 피해간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트럭이 유리합니다. 작은 차들은 정말 위험하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청 후덥지근 하더니 무지막지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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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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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